아침에 말씀 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시대적인 진안점을 통과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마음 속에 이것이 은약이 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한 팀, 두 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문은 기도로 열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캠프가 아니고 성경적 캠프. 이것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복음이죠.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뿐만 아니라 전도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도 이래 하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것은 내 전도를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부담을 안 느꼈죠. 전도를 여기에 성경에서 나온 이유는 복음뿐만 아니라 전도도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한 전도가 전도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2의 언약이다 이래 볼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전도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전도 기록은 다른 사도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가 하나님의 전도라. 우리는 욕을 이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항상 근본적으로 복음이 이해가 되어있어요. 복음을 누릴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복음을 누린 증거를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증인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성경적 전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도자 내지는 사역자가 됩니다. 담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적, 그러니까 복음을 누려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교회에 문이 열렸다. 가면 일단 복음을 말해야 되겠죠. 문 열린 데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할매 다섯 명이 있다. 복음을 말해야 되죠. 나이가 90을 넘어도요, 주위에 전도할 문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걸 파고 들어가요. 무리하게 말할 거 없어요. 복음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좋아하게 되죠. 복음을 좋아 안 한다. 다음 단계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무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표가 아닌데 자꾸 하려면 그 내전도 하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때에 해야 되죠. 그 중에서 다섯 명만 있으면 그 중에서 한 명이 복음에 반응을 했다 합시다. 이 사람은 다시 듣기로 원합니다. 다른 거 많이 듣는 게 아니고 복음을 다시 듣기로 원합니다. 복음을 자꾸만 성경 여기저기를 가지고 내 간정을 가지고 확립을 자꾸 시켜놔요. 그리하면서 살살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얘기할 겁니다. 우리 아들한테 말해주라, 딸한테 말해주라. 고려가 살살 가는 거예요. 아들 중에서 딸 중에서 딱 제자가 나타날 수도 있지요. 이런 자세로 현장을 분석하고 파고 들어갈 마음을 딱 가져야 돼요. 이게 팀사역 전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중에 혹 연결되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자꾸 얘기합니다. 은혜 받게 되죠. 이 사람이 복음에 담나는 데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한 달만에 끝내려는 내 전도입니다. 빨리 진도가 나가면 그 사람한테 올인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과 하면서도 다른 데 눈을 자꾸 돌려야 돼요. 준비한 다른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잡혀가지고 꽉 막히는 그런 전도가 안 일어납니다. 한 사람 모두 변화되기를 기다려가지고 계속 1년, 1년 막힌 전도지. 그래야 할 필요 없습니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가다 터치하면 됩니다. 시간별도 아직 아니기 때문에. 나는 밖을 자꾸 보는 거예요. 새로운 지역 캠프를 자꾸 해놔. 이게 사역자 내지는 전도자가 가져야 될 기본 그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도를 써놓은 이유가 뭐냐니까. 이게 최고 효율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자, 제자 하는 이유는요. 제자가 있어야 재생산이 일어나. 복음 듣고 아주 좋아해. 너무 감사해, 행복해. 그런데 다음 생각이 없어. 그 사람은 그곳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걸 전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짝지가 딱 되지요. 그 짝지를 찾는데 백맨 영접을 해가 그 사람이 왔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백맨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자하고는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 사상입니다. 왜 이런 사상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백명 거쳐가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전부 영접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제자를 만난 것은 그 제자를 통하여 이 제자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운동을 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백명에게는 다시 전도할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이 백명이 나쁜 사람이냐는 아닙니다. 그 백명 전도하는 게 내가 실패했냐는 아닙니다. 단지 그들 중에 한 사람을 통해 다음 전도를 할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죠. 사도바울은 이것을 캐치 베드로 몰랐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도요한도 몰랐습니다. 이런 데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부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캐치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났어요. 어디까지 갔나니까 두란노 서운에서 2년 동안 강의만 계속했는데 아주 난리가 나버렸어요. 로마 감옥에 앉아가지고는 더 큰 전도를 했죠.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전도 그림입니다. 그 출발 그게 팀사역 전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시작을 하려 하는 겁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최고 효율의 전도예요. 그래서 이 성경역 전도에 중심되는 단어가 팀사역 전도입니다. 팀을 만들어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 운동을 할 제자를 찾는 전도입니다. 그러면 전도를 제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누가 제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복음을 전해서 찾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체는 그냥 나가서 영접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깥에 보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건 어떤 때는 영접 운동이고 어떤 때는 팀사역 전도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루데아를 만났는데 루데아를 만나기 전에 사도바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한 명 영접이 들어있겠습니까? 사도바울은 계획이 여기서 빨리 끝내고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영접하고 끝날 그 일을 가지고 맨날 돌아다니면 뭐합니까? 계속 돌기만 돕니다. 전도를 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를 하실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붙여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면 수의를 유하다가 이랬잖아요. 가가지고 한 며칠 있었어요. 뭐했겠습니까? 놀았겠습니까? 기도했죠. 뭘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가고 난 뒤에도 전도가 일어날 사람을 붙여주라고. 13절에 루디아를 만나는 그날도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가 바깥에 나가 어디에 기도할 거 있느냐고 묻다가 그러대요. 바울 일행이 그 여자단에 말했겠죠. 어디에 기도할 곳이 있냐고 루디아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하여 평소에 갈등이 있던 사람이에요. 갈급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 기도해 뭐 하려고 뭐 이런 거 말했겠지. 아니 당신들이 누군데 기도를 하려나 아니면 기도가 뭐냐 뭐 이런 거 질문했겠지. 그러면 전도자는 딱 캐치 오지. 안 그래요? 이 사람이 뭐 있다는 거 딱 느낍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얘기해. 그래가지고 결국 복음이 전달돼요.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게 하나 때문에 이게 정상적 전도고 성경적 전도고 팀사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딱 캐치하고 진짜 기도하고 그걸 기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 명을 영접하고 난 뒤에 루디아를 만난 게 아니에요. 단번에 딱 이 정도로 하나님하고 가슴이 통한 사람입니다. 단번에 딱 붙여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시대적인 어떤 메시지를 날리면 아니면 귀신들린 여종 이런 사람이 딱 들어갑니다. 자 우리에게 전환 좀 오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분 그리고 마음에 드는 분들하고 짝지 딱 정해가지고 이은철 목사님한테 등록하세요.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나라 담당 중직자 될 때까지 합니다. 이미 나는 어느 나라를 주라고 말한 분이 있지요. 그 나라를 그 가문 대대로 하는 겁니다. 범위 있지 않겠어요? 이 나라는 우리 내 십대조 할아버지 시작이었다. 십대 십대조 할아버지 내 아버지 할아버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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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번 그랜파들 그리고 딱 일때 우리 할아버지는 이 교회에서 이런 운동했고 그때 뭐를 했다 할아버지가 이 교회에 치유센터를 하나 지어줬어 그게 대를리어 내려오고 오대조 할아버지는 뭐를 했어 내 할아버지는 아예 여기 와서 살아 어미 있잖아 안그래 그런 걸 만든다 그 말이야 그게 나라 담당해 한 번 해볼만 하잖아 안그래요 만일 돈이 있다 한 번 써 볼 만한 자리잖아 안그래요 돈이 진짜로 많은 사람 쓸 곳이 없어서 끙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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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闆끙끙끙 이 그것도 의미있게 써야지 아무데나 돈을 뿌릴 겁니까? 또 하나 성경적 전달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전환점이다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역사적 순간을 통과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대한,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장소를 정해줘서 그 마게도니아로 가라 바울은 다른 데로 갈라야지 그 말고 요리로 가라 어떻게 이걸 캐치하게? 그게 기도예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도 중심이에요 전도 중심이 아니에요 근본은 은약이지 그런데 기도 중심이에요 팀을 만들었으면 리더가 있겠죠? 둘 중에서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팀에 들어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딱 팀이 정말로 돼가지고 성공하는 팀이 있어야 돼요 팀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해야 돼 성경적 전도, 팀사역 전도가 일어나야 돼 조건이 뭘까요? 근본은 은약이지 복음 그거는 복음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 조건이 뭘까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야하튼 마음이 없다 또 마음이 있을라 없을라 기도해서 하나님 나도 진짜 딱 변함없는 마음 전도자의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났어요 제자 중심 전도예요 제자만 전도가 아니에요 제자 중심 전도예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중심 전도예요 당연히 복음 중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전환되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예비 캠프를 계속해요 거기 보면 정탐꾼 일어났습니다 열두 명 보냈잖아요 이게 예비 캠프에 아주 구약적으로 아주 잘 표현된 개념이에요 물론 정탐꾼은 가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 접촉을 안 했어요 지역만 살펴보고 왔죠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성이 높으냐 기타 등등 전쟁해야 되니까 그것만 보고 돌아왔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정탐꾼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정탐을 할까 정탐을 해가지고 다비나의 거리로 딱 갈 거 아니에요 정탐하는 방법이 복음을 나눠보는 거예요 복음을 나눠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드러나지요 그 드러난 걸 보고 그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팀사역 전도의 기본 출발입니다 정탐을 하고 난 뒤에 결정이 되고 나서 그 정탐하는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 붙였어요 그게 라합입니다 제자를 딱 찾았죠 제자를 통해가 중요한 정보들을 딱 그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갈급한 제자를 딱 만나면 그 주위에 누구 누구가 어떻다는 얘기가 딱 나오지요 시골 같으면 그 동네 전체에 대한 정보가 한 사람한테서 싹 다 나옵니다 도시는 그런 거 잘 안되지요 그러나 그 사람과 관계된 가족들 다 나오지요 마음이 열린 사람은 저 가족 중에서 이 사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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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싹 얘기다 합니다 친구들 얘기하겠죠 이게 이제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동네 전체를 아는 그런 현대적 개념인 거예요 그냥 들을 때는요 마 메시지입니다 어느 날 이게 눈이 딱 열리면 요게요 은혁이 딱 되어버리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전도의 그림이 딱 되어버리죠 그 그림이 내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하튼 이리로 가야 합니다 제자가 발견이 되고 나면 여리구성 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벽을 무너뜨립니다 돌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그냥 돌았을 뿐입니다 사람이 한 거는 그냥 돌았을 뿐이에요 그냥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제자 찾는 신용을 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가상하게 생각한 하나님이 시대적인 문을 열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전도예요 실행에 옮겨서 진짜 이런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팀 구성입니다 일단 여러분 마음에 제일 드는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로 인하여서 복원을 받고 내하고 함께 가는 사람이 가장 좋은 짝지입니다 꼭 둘이라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세 명도 되고 네 명도 되죠 그리고 내게 연결된 사람 중에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잘 몰라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하고도 팀하고 이 사람하고 그래야 돼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내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은 같은 교회에 안 다녀요 그러면 따로 만나요 이 사람 주위에도 전도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사람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 전도가 통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 둘이서 팀하면 돼요 그리하고 난 뒤에 뭐 합니까? 전도 기획 플랜 뭐 대단하게 표현했는데 그냥 뭐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 전도가 어떻게 할까? 뭐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위에 어디에 전도할 사람이 있는가? 사람 찾을 수 있지 꼭 사람이 없으면 우리 어디에 가서 한번 전달해 볼까? 둘이서 인원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 있어요 하나님 어디에 갈까요? 누구한테 갈까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둘이서 하나님 이번에는 아픈 사람 한번 붙여보세요 치유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부미도 넓고 치유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이번에는 경제, 이번에는 하나님 대학, 둘이서 언언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 어느 지역에 산가? 뭐 이런 식인 거지 여하튼 팀이 만들어지면 그 팀 독립적 전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적어도 주 1회 이상 현장에 직접 나가야 돼 사람을 만나러 나가야 되고 가서 해야 할 것은 복음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 바깥에 나와서 행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기도 제목 하나님 이번에는 제자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 이번 캠프에서는 아픈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이 오면 제자가 없습니까? 안 그래요? 아픈 사람 중에서 제자 나오면 그게 팀사에게요 여하튼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 시간에 와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기간 3개월 동안에는 제가 메시지를 안 할 겁니다 꼭 성공한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하튼 지속하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마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나가는 것보다 지속을 하겠다는 결심이지 지속 안 하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도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누리는 것도 지속 안 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 루틴으로 하는 늘 기도 그것도 한 이틀이나 사일만 쉬어보지 기도 잘 안 됩니다 체험 못 해봤어요 매일 해야 기도가 진도가 나가지요 어쩌다가 좀 쉬어버렸으면 엘더스는 너무 아파가 쉬어버렸네 아니면 너무 바빠가 쉬어버렸네 그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거 안 봐줍니다 기도할 때 진도 잘 안 나간다 영적으로 하나님 아파가지고 못 했는데 그래도 일합니까 에 필요 없어요 하고 안 하고지 아프고 뭐 어쩌고 필요 없다 그런 걸 못 느껴봤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과 기도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주시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요 교회와 우리의 인생에 사활이 걸린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죽고 살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복음만 얘기돼도요 진짜 시대적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나 전도는 안 되진다 사실은 별로 하나님 눈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귀중한 교회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복음만 막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미를 생각합시다 저기는 지금 복음이 잘 없으니까 복음을 계속하고 복음만 하는 자체가 그 자체가 굉장히 확산을 나타나요 그러면 문이 굉장히 열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듣고 너무나 성경적이니까 막 왕하지 안 그래요 한 십 년 지나가 버리면 저거 스스로 깔아 앉아요 물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내지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복음 때문에 응답이 지적된 사람은 응답은 계속 받겠지요 전도를 전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전도가 일어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연결된 목사의 교회가 부흥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부흥으로 끝나지 않느냐고 제2, 제3의 그 이후에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이 성경적 전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자는 눈이 확 열리게 돼요 하나님이 그 지명한 사람이거든요 눈 확 열렸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확산이 돼 나가야 되니까 앞에 백명 영접한 거 틀린 거 아니지 그러나 백명 영접만 하고 끝나서 안타까운 짠다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뭐 할 건가 목표죠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개인 전도 조직이에요 그냥 은혜 받고 이걸로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이 전도 조직을 딱 가지고 있어요 월요일은 이 사람하고 다락방 화요일은 저 사람하고 모레는 뭐 이래 이것만 해도 옛날에 비하면 대단합니다 안 그래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지 그래가지고는 확산은 안 됩니다 월요일을 하는 다락방에서 계속 전도가 돼지고 확산이 돼지면 여기에서 조직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되지는 것 같으면 만약 일곱 명을 하는 것 같으면 일곱 명을 묶어 주음으로 하면 돼서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할 거를 메시지를 자꾸 해야 돼요 사역자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니까요 그 말이 성경과 맞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사역자는 딱 두란누 손에 서 있다니까 그 전에는 물론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딱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1차 전도에서는 많은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딱 체험했어 말성성취 2차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다는 것을 딱 확인했어 두란누 손에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메시지를 하고 있을 때 빌리포에서도 역사 일어나고 교회가 자꾸 부흥되고 데살로니가 고름대에서도 계속 부흥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제자들이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이런 사람들 주위에서도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 들었을 겁니다 특징적인 어떤 교회나 구체적인 어떤 조직이 형성이 안 돼서 그렇지 사도바루는 이런 현장에 있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딱 두란노 손에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 약속의 비 창세기 3장 21절의 흐름을 따라서 이 피가 그리스도의 보일이고 그리스도가 이 은약의 피를 성취한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차 2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난 증거가 없으면 선생님밖에 안 되지 1차 2차 전도 여행에서 만난 그 사람들을 주위에서 일어나는 증거는 계속 듣는 거예요 매일 들으면서요 구약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것을 전해라 그러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고 네 인생도 바뀌게 돼 있다고 너무나 성경에 맞는 소리고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하기 때문에 아주 막 대기작일은 나쁘게 돼 이걸 캐치를 딱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실제로 증거를 봐야 돼 이론은 여러분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어도 증거는 여러분 스스로 봐야 돼 증거 안 보고 내 현장에서 증거를 보지 않아서 메시지만 늘 들어서 20년, 30년 제자리 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가면 역사하게 돼요 팀을 딱 만들고 기도부터 둘이서 시작해요 나 이런 생각인데 너 생각 있냐 물어봐요 너 내하고 짝지할래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나는 결심했다 네가 어떠냐 그래 오케이 하면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면 다른 사람 찾아 안 되면 혼자 나가서 제자 찾아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전도 조직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야 이게 그리스도 누리는 맛이 나지 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에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이런 제자 목사들이 없다 내가 뭐 응답이랄까 축복이랄까 뭐 이런 증거랄까 이런 누리는 것에 반 잘려 나가봐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 가지고 작품 이런 소리 못 해 진짜 남미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작품 소리 나오지 정말로 미국의 문을 열 것 같은 최초의 교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작품 같은 소리가 나온 거죠 그리고 만약 미국 교회 문이 열리면 얼마든지 그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지기 때문에 작품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이 뭐냐니까 둘이서 짝을 지어 가지고 나가서 제자 한 명을 딱 찾고 그 제자 사이에서 제자 주위에서 전도가 일어나는 이런 것을 몇 것만 딱 보면 눈이 확 열리게 됩니다 간단해요 그 연결된 사람이 불신자든 기존 신자든 관계없어 네 주위에 복음 전할 사람 없나 그 중에 진짜 만약 그 주위에 있는 친구 중에서 세 명이나 네 명이나 다섯 명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다른 제자이면 그 뒤에 또 있어요 이걸 계속해 나가는 것이 팀사였죠 이게 성경의 전도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것을 계속하면서 조직을 계속 넓혀나가고 그래 가지고 자기 개인 전도 조직 수련회도 해요 1박 2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주 의미 있을 겁니다 그때 메세지 딱 준비해 가지고 메세지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결국은 어디 가냐니까 로마도 보아야 해요 딱 잡고 있어야 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해서 영적 사령관 딱 이 정도 돼야 뭐 전도자다 사역자다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준비하시고 시대적인 복음을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결론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우리는 미국과 남미의 안디옥 교회를 했습니다 마음에 딱 담으세요 여기에 은약이 딱 돼야 해요 가슴에 딱 담으세요 나는 미국과 남미의 안디옥 교회다 그래 가지고 물러서지 말아요 벼란 끝에 서 가지고 물러서지 말아요 그런 것도 괜찮지만 그거 말고 평지에 서서도 물러서지 말아요 양보를 절대 하지 말아요 할 이유가 없지 안 그래요 딱 은약 잡고 버텨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뭐 쳐다볼 것도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필요도 없어 답인데 뭐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그 약속의 피를 이길 겁니까 말도 되지도 않지 안 그래요 아무도 못 이기는 거는 한 개 딱 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 아닙니까 두 번째 은약을 딱 잡으면 절대 여정이 딱 생기죠 절대 여정이 어떤 것인지 안 보입니다 살고 난 뒤에 되돌아보면 보이죠 그리고 이건 절대로 실패하죠 하나님의 은약의 여정인데 실패를 하겠어요 절대 실패 안 해요 그리고 한나는요 가장 필요한 걸 따겠어요 이 시점에 미국에 필요한 게 뭘까 남미에 뭐가 필요할까 우리 교회는 뭐가 필요할까 그게 기도 제목이고 내 인생의 방향이에요 필요한 것 공통적으로는 무조건 미국이든 남미든 우리 교회든 보금이지 그리고 이 성경적 전도를 전달할 제자지요 공통적으로 어디든지 필요한 것 그리고 이 일을 지속으로 할 렘넌트가 필요하고 경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일을 지속으로 할 렘넌트가 필요하고 경제가 필요하고 마음에 담고 기도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중한 말씀 주셨으니 은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미국을 살리고 남미를 살리는 중요한 역사적 순간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나라 담당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 전도 팀사역 전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놀라운 운동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필요한 모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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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